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모금 18장 2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모금 18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없는 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셔 할렐루야 내일 또 만나 안녕